기상캐스터 배혜지 공군의 마징가라 불리는 SE-88 제설차는 항공기 제트기관을 장착해 활주로 제설 작전을 하도록 설계된 장비인데요. SE-88은 스노우 익힙먼트의 약자로 1988년 공군 81항공정비창 특수제작팀에서 프랑스 버틴사의 TS-2라는 제설차를 바탕으로 장비를 개발해 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. 폭설이 내리는 활주로에서도 항공기들의 정상적인 이착륙을 돕고 있는 SE-88은 공군에서 퇴역한 F-4와 F-5 전투기 제트엔진의 불꽃 배출구 부분을 떼어내 만들었는데요. 11톤 카고 트럭에 8.1m의 연료탱크, J79 터보 제트기와 6개의 열풍기로 구성됐고, 길이 20.3m, 폭 13.5m, 높이 4.33m에 시속 30km 내외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20m 폭의 눈을 치울 수 있습니다. 특히 SE-88은 열풍기에서 나오는 고온의 바람으로 활주로에 쌓인 눈을 20m에서 30m 밖으로 날려버리고, 338도의 높은 온도로 남은 눈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데요. 조금만 눈이 쌓여도 비행을 중지하는 민간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전투기 이착륙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군은 모두 30여 대의 SE-88을 운용하고 있습니다. 폭설이 내리는 혹한의 겨울에도 언제든 전투기의 출격 작전을 돕고 있는 활주로의 수호자 SE-88 제설차. 그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공군의 영공수호 임무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제설 장비입니다. 주간용호 돋보기, 지금까지 SE-88 제설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